다니엘, Who am I?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참다운 스승은 예스 그리스도라 합니다. 방클 목사님, 첫째 형제와 연합하라. 둘째 찬양하라. 셋째 간절히 기도하라. 마십니다. 찬양하라님, 방클 목사님의 사회의 기회에 항상 바라크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 목사님, 부브라 전도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기적의 손으로 찬양하시는 모세 목사님, 그리고 반주하시는 트브라 전도사님, 우리 방클 목사님, 명권을 강하게 하시사, 병전 영혼들이 치유한 바다,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무릎신학교 신학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크, 자카르, 예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바라크 아멘 바라크